고! 고마워. 아이 반갑고... 어제 봤어? 어제 봤어! 방금! 나는 방금 순서! 구민아! 응? 제발 닥쳐줘 방 새로 파기 전에 이거 부르면 2만 원이야! 어쩌라고, 그거 나 줄 거 아니잖아, 5천 원씩 떼는 거야?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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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, 나 할게 아, 돌아와 아니 젤시스 그 세.. 잠깐만,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진짜! 아니 말이 안 되잖아,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그 몸인데? 말이 안 돼! 심지어 그 젤시스 걔는 내가 볼 때는 그 새끼의 헬창이야! 진정, 진정했어 아니 팀이 이길때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가슴을 막 고릴라마냥 쳐대는데 그거를 그냥 팀이 이기면 일어나 아니, 제가 이기면 그냥 일어난다고 야, 내가 진짜 그 사람 퍼포먼스 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운동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녀석은 헬창이야 배우하는 동안 근손실 오니까 이제 끝나면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카메라에 하도 많이 잡혀서 이게 봤는데 이거 팔뚝이랑 등이랑 가슴이 이건 운동 한몸이야 그러니까 상체만 봐도 나도 너무 좋더라 뭐라고? 나 솔직히 얘기해서 텐즈랑 현실로 뜰 수도 있을 것 같거든 텐즈랑 인테리 맞잡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텐즈 정도는 접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제일 실수는 안 될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 두 명이부터도 안 되고 근데 제캔도 현실로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제캔 애플리엔스마 아니면 이뻐야 이뻐야 넌 이 정도면 맞짝이 뜨고 싶지 않으면 좋아 이거 19그만 걸어도 돼? 19그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뻐 말 때 음주워야겠다 게임할 때 왜? 시끄러워? 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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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씨도 많이 아픈 정도로 시끄럽지도 않아 너무 무서워 당차다 어떻게 불을 날 뻥해 이거 알려줘 대답해주지 마 대답해주지 마 어디가 샨컷이야 버릇나빠져 버릇나빠져 아니 힘들 때마다 도와주면 그게 버릇 돼 혼자 이겨낼 줄 알아야지 버릇없대 맞아맞아 우리는 애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했어. 아니 개빡치네. 왜 도와달라고 할 때 아무도 왜 안 도와줘?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. 그럼 중간부터 그냥 진행해도 됐잖아. 그래도 나는 너를 믿었어. 일부러. 일부러. 일부러 오랫쪼놔! 이리 와 나랑 팔씨름 하자 이 포야. 그래. 누가 더 강자인지 열어보자. 아아! 궁금하다.. 야 죄송… 이 녀석… 녀석 잘하는 거 봐. 나를 상대로allen 빅인자는 당신의 처음이야. 내가 이 정도면 당신의 팔 근육을 인정해 주겠어. 자, 핫방 시간으로부터 지금 1시간이 지난 지금 핫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. 저, 좋댔어요. 이거 정식 출시하면서 초기화됐네? 오! 잘 됐네! 좋은 거 아냐? 좋은 건가? 하나하나 다 즐겨보자고 그러면. 그래. 어. 어. 많이 생겼지? 엄청. 많이 생겼어. 그치? 성인용품 소거하기랑... 뭐라고? 성인용품? 성인용품이 있다고? 성인용품이 없애? 성인용품 부수기가 있네? 성인용품 부수기하러 가자. 나 성인용품 부수기 하고 싶어. 가자, 가자. 자, 가보자. 가자, 가자. 이뻐 또 뿌린이 옆에 앉았네. 아, 뭐야. 진짜. 아이, 꺼져. 뭐야. 족가, 족가! 이 조박만한 자식아! 어. 튜토리얼의 그 아줌마다. 맞아. 어? 와! 아니 XX가 가까이 왔다니깐! 아이 진짜! 닮아먹은 XX가 가까이 왔어! 엄마나 소리를 크게 들으면 마이크가 씹히냐! 내가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! 가까이 온 거예요! 와 아니 저 사람 뭐야? 와 빵댕이 운동 굉장히 많이 하셨나 본데? 진짜 기가 막힌데? 물론 기가 막힛! 아니 보지마 보지마! 왜? 아니 그냥 적당히 모성일 줄 알았는데! 아 이거 앉으면 큰일 나? 이 위치에서 앉으면 뭐 큰일 나? 앉으면 알이 보이는구나! 어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보고 싶지 않아 빨리 보내 빨리 보내! 흔들지 말아줘 제발! 어 제발 제발! 제발 흔들려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너무 빨리 가! 너무 빨리 가! 와 야 저 상태로 고정됐어 이씨! 아니 조명 너무 악질이야! 그니까! 어 여기 열쇠 여기 열쇠 와봐! 어? 이거 나 어디에 쓰는지 알아? 어디에 써? 어? 나 안 갈래! 언니가 가야 돼! 언니가 먹었잖아! 네가 먹었잖아! 가자 가자! 아 그럼 다 같이 가! 다 같이 가! 다 같이 가! 저기 옆에... 와우 와우! 와우! 우리 여기 있을게! 와우 와우! 얘 공주래! 얘가 어디 공주야! 와우 와우! 공주가 어딨어? 와우! 와우! 어 됐다 갔다 갔다 갔다! 어 야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! 왁스 채워서 인형만 하나봐! 아 그 사람을! 왁스 사람! 여기로 가자! 여기 열렸어 얘들아! 스윙건이 됐어! 오지마! 아 시발새끼! 영휴 나왔다 여러분! 여기 출발! 미남은 WatSON影片 열ê만 안 나오네! 어 찾았다... 어 찾았어? 비열세... 나이스! 나이스! 대단해..! 형 이걸 어디 꼽아? 어디로 가? 비해! 비해! 아 저 밑으로 가면... 저 할머니 밑에 보인다. 아 밑에... 얘들아 소망했어! 됐어! 가! 가! 여기 여기 여기! 기절 폭탄도 같이 해버렸다.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여기 밑에 밑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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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빨 가서 꼽아! 오케이 오케이. 가서 꼽아! 나 미절로잇! 넣어 넣어! 이제 설마 더 커져요? 덕분유도 온 말이야. 뭐야? 가슴이 달려지는데? 어? 어? 어 뭐야 없어졌어! 괜찮네? 기어져 가졌는데? 야추 없어지고! 어? 잘리고 이제! 어? 그러네? 야추 없어졌어! 야추 없어졌어! 아구 이뻐 왜 이렇게 뭔가 멍해 보이지? 같이 울리자 부리나! 울리는 중! 아 개새끼네? 아하하하하하 성인교 품태우기다! 어 성인교 품태우라는데? 얘가 성인용품이었냐고! 마지막 한다! 한다! 다 보였지?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새해 복 많이 받아! 새해 복 많이 받아! 2024년 잘 부탁해! 잘 부탁해 얘들아! 구독 눌러주세요! 아구 예뻐 잘했어! 칭찬도 해줄게요! 많이 예뻐해줄게요! 많이 예뻐해줄게요! 뭐 딱 싫어 싫어요! 수입장 줄이 안돼요! 구독 눌러주세요! 하고ся! 알려주세요! 찾아비 안녕히 있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